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참 드문 실정입니다. 2017년에 세워진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을 이따금 발표되는 연구보고서에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실정적인 연구보고서로서 파이터치 연구소에서 낸 부분에 제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에 나온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아주 신생연구기관으로서는 드물 정도로 잘 짜여진 실정연구결과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연구보고서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 2월에 나온 보고서에는 실정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실질국내 총생산 GDP가 약 10조 7천억 정도 감소하고 고용은 약 40만 1천개, 임금소득은 약 5조 6천억 정도, 기업수는 약 7만 7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수와 임금근로자 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또 다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임금소득 모두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이터치 연구소의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주장했습니다. 정책 대안으로서는 국내 경제 상황과 정책에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주 52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연기 또는 폐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안도 제시합니다. 제도의 원천적인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지금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특히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장시간의 노동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시에 긴 근로시간 필요한 직종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게임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나 연구개발처럼 고도의 숙련 노동이 필요한 업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신구교용을 부족한 노동수요를 단기에 충당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업무의 특성과 종사자의 직업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예외조항을 신속히 마련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이터치 연구소가 좀 더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근 보고서의 결과는 무엇인가? 11월 12일에 연구소가 펴낸 연구보고서 최신 연구보고서는 일정한 가정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단위기간을 3개월 하는 경우 그리고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파급효과는 놀랍습니다. 기업은 4만 5천개가 감소합니다. 기업에는 아마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도 다 포함될 겁니다. 일자리는 25만 3천개가 감소되고 임금소득은 3조 8천억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는 6조 7천억 정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파이터치 연구소는 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현재 방식대로 실시하는 것은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경우 기업은 3만 8천개를 보호할 수 있고 일자리는 19만 6천개를 보호할 수 있고 임금소득만 하더라도 2조 7천억 정도의 임금소득 감소분을 보호할 수 있고 국내 총생산은 4조 8천억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3개월에서 좀 더 긴 1년까지 확장되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기업은 5만 5천개가 보호되고 일자리는 28만 7백개 임금소득은 4조 원 정도가 보호됩니다. 국내 총생산 5만 5천개가 보호되기 때문에 탄력근무제의 연장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효과는 더욱 크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시라도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조속한 시간 내에 도입해야 되고 탄력근로제의 연장기간도 그냥 3개월 지금 논의되고 있는 3개월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그리고 1년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으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유심히 보고 정책 실패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1일자 남은 2년 6개월 이렇게 될 크시다를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남기신 분 성함은 모티브팡님입니다. 모티브팡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1월 9일날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뜻은 같은데 우리 공화당에서도 집회를 열어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면 우파가 몰락하는데 걱정입니다. 모티브팡님의 걱정은 치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입니다. 우파 진영의 분열과 표의 분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취득한 득표수는 41.6%였습니다. 반면에 홍준표와 안철수가 연합했다면 43.47%를 얻었을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보다 4.39%가 높은 겁니다. 보수 성향을 지고 있는 홍준표와 안철수, 유승민이 힘을 합쳤다면 전체 득표수는 52.23%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한편 2018년 4월에 창원성산보궐선거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취득한 838표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정의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우파 진영의 분열은 필패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모티브 팡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입장 표면을 요청할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사회, 더 역동적인 사회, 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후원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